번쇼! 파리입니다. 숙소를 한 번 공개해 드릴게요. 여기 숙소가 되게 예쁘거든요. 벅증이에요. 예쁘죠! 짐을 아직 다 못 풀었어요.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지? 악세사리. 어, 선글라스 되게 재미있는데 보여드릴까요? 짠! 샤넬 신상! 전 신상을 되게 좋아하는 여자입니다. 좀 래퍼 같지 않아요? 제가 컬렉션 기간 동안 입을 착장 드린대요. 파리가 생각보다 날씨가 춥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범버 자켓, 가죽 자켓, 이건 뮤뮤예요. 이거 프린트 너무 재밌지 않아요?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들! 슈즈는 다 여기 있어요. 파리가 항상 너무 신나요. 왜냐면 도시가 너무 예쁘고 그냥 분위기가 너무 로맨틱하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들이, 쇼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힝!